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벌은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벌은 경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11월 11일이 됩니다. 이날은 빼빼로 데이인데요. 빼빼로 데이를 없애면 발생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념일을 좋아합니다. 생일, 결혼, 만남, 성년, 기타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념일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삼겹살 데이라든가 발렌타인데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일 중에서 유명한 것이 또 있으니 그것이 바로 빼빼로 데이가 되겠습니다. 빼빼로 데이의 유래는요. 1996년도 11월 11일 날 여중생들의 약속 다짐에서 비롯됐습니다. 빼빼로처럼 날씬해지자고 서로 빼빼로 과자를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빼빼로 데이가 생겼습니다. 11월 11일은 빼빼로처럼 길쭉하게 생겼죠. 그날을 기리면서 빼빼로 과자를 서로 선물하고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빼빼로 데이로 인한 빼빼로 과자 매출액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도에 출시한 이래로 누적 42억 값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1조 8천억 원 정도 팔렸다고 하네요. 만약에 42억 값의 빼빼로를 꺼내서 일렬로 세웠다면요. 무려 그 길이는 68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가 4만 킬로잖아요. 지구를 무려 17바퀴나 돌 수가 있는 엄청난 양이죠. 그렇다면 빼빼로 과자의 과거 판매액은 어느정도 됐을까요? 1983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1630억 원 정도만 팔렸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90% 이상은 빼빼로 데이 이후에 급신장했죠. 결국 뭐냐면요. 기념일 마케팅이 톡톡한 효과를 본 것이죠. 그런데 빼빼로 과자는요. 사실은 어린이 주전부리 과자입니다. 간식이죠. 그런데 빼빼로 데이 날에는 어른들도 돌려야 됩니다. 직장 내에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른들한테 돌릴 때는요. 저도 부하직원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됐거든요. 수십만 원 이상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할로윈 압사 참사로 인해서 빼빼로 데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사회의 정서상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 맞겠지만요. 취소 또한 또 다른 마케팅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빼빼로 데이는 알려질 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별도의 홍보는 불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아시죠? 일부러 분란을 일으켜서 마케팅 효과를 보는 것인데요.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빼빼로 데이 행사 취소는요. 전대미문의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비록 공식 행사는 없더라도 사람들은 빼빼로를 사면서 기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인터넷 마켓 시장에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놀이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념일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념일에는요. 사람들은 아키모시 돈을 씁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뿐이라서요. 적은 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판매하는 책에서는 떼돈을 법니다.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에 각종 기념일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면요. 기념품 지출비도 있고요. 선물비도 있고요. 특히 기념일 날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비싸지고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지출은 물론이고요. 기념일 지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굳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그날만 축하할 것이 아니고요. 365일 내내 어린이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빼빼로데이 행사를 취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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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